제가 간중이 한두 번은 아닌데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뚫려요 엄청 뚫리고 저는 간중이라기보다는 오늘 또 간중을 하면서 또 회개하는 자리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북한에서 장교생활까지 하다가 대한민국에 왔고요 현재는 이제 한 9년 됐어요 대한민국에 와서는 하나님 복음 통일을 전하기 위해서 라디오 방송 북한의 내보내는 이제 라디오 방송 5년간 했었고요 그러다가 제가 갑자기 우리 뭐가 될까요? 사장도 됐죠 사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을 주시고 저한테 모든 걸 다 주셨는데 갑자기 교만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다 믿으시죠? 그렇죠? 하나님께 대조개해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은 기도를 할 때 어느 때 제일 많이 해요? 그렇죠? 내가 잘나가고 기쁠 때 많이 안 하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정말 쓰러지고 싶고 이럴 때 하나님을 엄청 부르짖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있다면 저를 구해달라고 왜 이런 악에서 저를 구현해 주지 않느냐고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보필해 주시고 또 소주 쓰시고 아들로 그리고 많이 세워주셨는데 세워주시고 나한테 모든 부가 차려지다 보니까 마치 제가 잘나가서 잘나가서 잘된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 잘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그렇죠 교회를 잘 안 나가기 시작했고 정말 잘못된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가시더라고요 한 3년 동안을 정말 지옥으로 정말 다시는 내가 반항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으시더라고요 죽고 싶더라고요 그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이 지경까지 왔지? 왜 그랬을까? 나는 악하게 한 건 없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왜 나를 이렇게 다 힘들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정신이 본적 들었어요 내가 말씀과 너무 대적을 하고 살았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구나 이제라도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오늘 이렇게 찾아주셨을 때 너무 기쁜 마음으로 제가 왔어요 제가 여기 한 시간 전에 먼저 왔거든요 한 시간 전에 와서 밖에서 기다렸어요 제가 강의를 다니면서 한 시간 전에 간 적이 없어요 어떻게 가요? 강의를 하면 딱 한 20분 전에 가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오는 길은 한 시간 먼저 왔어요 제가 경기도 시흥에서 왔는데 저는 이제 북한에서 오면서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런데 태국이라는 곳에 딱 도착을 했는데 젊은 친구들이 6명이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태국에서 뭐 하냐고 물어봤더니 기도를 한대요 그래서 그랬죠 야 이 세상에 하느님이 어디 있냐 없다 내 둥둥 믿지 말라고 하는데 하느님은 어떻게 믿냐 살아있지도 않는데 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대한민국에 와서 이제 교회에 다니면서 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왜냐하면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나갔을 때 제가 정말 모든 게 차려졌어요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셨고 많은 데서 저에게 불을 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됐죠 그래서 아 지금도 사실 제가 생각해보면 저 북한 땅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지하계에 있는 분들이 지금 목청껏 이제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가 통치를 해요? 네 덕제정권이 통치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 덕제정권에서 북한 주민들은 신음하고 있고요 저는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제 간증에 앞서서 저는 오늘 이렇게 정말 덕제의 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품에서 온전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탈북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PPT를 조금만 좀 띄워주시오 PPT가 없는 것 같네요 제가 할 거는 오늘 북한 주민들의 북한의 인권인데 사실 저는 탈북을 할 생각을 못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북한에 있을 때는 대북 방송도 많이 들었고 저는 지피 쪽에서 군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삐라도 많이 좁혔고 했지만 북한 땅에서는 도저히 하나님을 몰랐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중이거든요 못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부모님이 행방불명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고향집을 갔는데 전역을 해서 집을 가보니 부모님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왜냐? 북한은 군생활 10년을 시키는 거 아시죠? 10년 동안 집 한 번 못 가요 여러분 이게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인가요? 아니죠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영사분들한테 10년 동안 너 그 집에 가지 마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날로 큰일 나죠 그냥 저는 10년 동안 집 한 번 못 가봤어요 그러니 부모님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어디 갔는지 우리 대한민국 용사들처럼 지금 휴대폰도 사용을 하잖아요 북한은 휴대폰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전화를 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전화도 안 돼요 전화를 하려면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장교와 입회할 수가 있어요 군사비밀 나간다고 그러면 뭘로 받아봐야 돼요? 우편으로 편지를 받아봐야 되는데 기차가 잘 안 다니죠 북한은? 교통이 마비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편지를 부모님이 열심히 써서 나 아들아 나 이렇게 해서 지금 어디로 이사가게 됐다 라고 편지를 써서 아들한테 보냈는데 그 편지가 도착을 안 해요 왜? 왜 안 할까요? 편지를 나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기차에서 보름 한 달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 편지를 가지고 불쑤시기를 해서 밥을 해먹어요 그러니 그 편지는 영영 못 가요 저 같은 경우도 같은 상황이었어요 정말 항당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비 올 때 제일 불쌍한 게 북한에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비 올 때 제일 불쌍한 게 군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새도 그렇고 모든 짐승들도 비가 오면 가려줄 뭐가 있나요? 둥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군인은 가려줄 둥지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불쌍한 게 군인이라는 소리를 해요 저도 같았어요 저녁하고 나니까 제가 들어가 살 집이 없었어요 둥지가 없었다는 거죠 나름 열심히 살았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삭주의라는 것도 해봤고요 이삭주의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주인이 수학을 해가고 나면 수학 깨끗 못 하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후에 주워가는 사람 보고 이삭주의꾼이라고 해요 북한에서는 이렇게 제가 잔나무에 올라가서 이삭주의를 해서 한 10자루 정도를 가져다 놨는데 갑자기 북한 보위원들이 가택수색을 해서 100% 해수해 갔어요 그런데 제가 더덕질인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 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만 해수해 간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동네에 수많은 주민들의 잣을 다 해수해 갔어요 그런데 그 잣은 그 집에서 그것을 삐약기면 모든 가족이 굶어 죽을 수 있는 식량이에요 그 잣을 팔아서 옥수수라도 바꿔서 먹어야 되니까 북한 보위원들한테 찾아가서 내자 달라고 했죠 내가 더덕질인 거 아니고 강도질인 거 아니고 훔친 거 아니다 달라고 했더니 하는 이야기가 멋져 그래서 몸싸움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게 있어요 먹고 사니까 1년 식량이니까 그런데 몸싸움에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그렇죠 보위원 5명하고 저하고 몸싸움이 일어났는데 저도 이제 군인 출신이라 그래도 이제 군대 때 조금 배운 게 있잖아요 키는 이렇게 작아도 그렇죠? 네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주민들이 내자 달라고 함께 일어났어요 북한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북한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들 이 모습이 어떻게 들어가요? 지하교인으로 들어가죠 지금 북한이 김일성부터 시작해가지고 김일성도 기독교 집안인 거 아시죠? 그래서 그대로 번따가가지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신처럼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김일성을 따를까요? 그 독재를? 안 따르죠 그게 무서워서 교회인들을 탄압을 해요 북한은 그리고 이렇게 반항심이 일어서면 뭐가 돼요? 북한 정권에 북한 정권에 더발을 하잖아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걸 이제 자달라고 한 것이 제기가 돼서 풍량까지 직보가 올라갔어요 최고 검찰서라는 것에서 내려왔는데 우리로 말하면 특검이에요 제가 자 때문에 특검 조사를 받았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내려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 솔직히 말해라 너 도와주려고 내려왔다 솔직히 말을 했어요 북한에도 법이라는 게 있어요 북한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에 신발을 신고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은 집집마다 김일성, 김종일, 김종일 사진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했어요 가택수색용장도 없이 어떻게 주민들의 집을 수색을 할 수가 있느냐 불법 아니냐 근데 마지막에 결론 떨어진 게 뭐라고 떨어졌냐면 공무집행방해죄 민간 반란죄 북한에서 민간 반란죄는 사형이 아니면 정치범이에요 그때 느꼈죠 내가 무엇 때문에 저는 김종일 정권 북한에 있을 때 김일성, 김종일, 김종군 정권 다 겪었어요 아마 3대를 다 겪어오신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특히 저는 김종일, 김종군 정권까지 군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정권을 위해서 청춘 시절 10년 동안을 바쳤지? 제가 알고 있는 정치범 수용소에 간 사람들은 당을 배신하고 국가의 제진자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제가 정치범에 가게 되는 순간이 오니까 나는 제지한 게 없는데 배신감이 들었어요 북한 김종일 정권은 이렇게 말하죠 저희 탈북민들을 배신자라고 그런데 저희가 먼저 배신한 게 아니죠 그 정권이 우리를 배신한 거지 자기를 위해서 바쳤으면 무언가는 대가로는 해주지 뭐 닮았으면 그렇게까지 죽음의 구릉등을 내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B라 학동기 방송에 그 글줄기가 막 스쳐 지나갔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대한민국에 있었어요 부모님과 연락이 됐는데 부모님께서 아들 빨리 오라 여기는 천국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대학교도 다니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 찾아 또 났죠 그 길은 쉽지 않았어요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죽음을 각오하고 오는 길이잖아요 정말 라오스 국경에서 제가 잡혔었는데 라오스에서 잡히면 북성되는 거 아시죠? 무조건 한국행이라 이거는 빼드박도 못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씻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라오스에서 잡히면 대부분 다 북성이에요 거의 그런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님이 하실 텐데 그 전에 저희가 잡히기 전에 먼저 8명 가미가 또 잡혔었어요 북성 이기에 처했을 때 그때 제가 알기로는 부택 박근혜 대통령님이 그 라오스에 협력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살린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 후에 저희가 잡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돈을 받고 나와줬어요 그래서 대한민국까지 부사에 와서 제가 타고 오니까 저희 어머님이 개회는 안 다니시는 거예요 제가 먼저 가천계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지금 현재는 저희 가족이 다 다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해요 저희 어머님이 가끔씩 오늘도 이제 교회 갔다 와서 하시는 말씀이 너 왜 이렇게 된 줄 알아? 너 왜 고난을 겪은 줄 알아? 교회 잘 안 나와서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좀 뚜껑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오늘 저희 어머니 어머니 제가 오늘 이제 간중하러 가는데 아마 또 회개하는 자리인 것도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로 한 발자국 더 다가가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참 우미 깊은 자리인 것 같아요 제 이 자리가 여러분들은 저를 봐서라도 하나님께 대조하지 마세요 말씀대로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북한이 왜 지금 힘들게 살까요? 그렇죠 하나님한테 대조해서 해요 대조하고 김씨 일가를 믿고 따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깨어나야죠 이제는 북한도 북한 주민들도 많이 변화가 되고 있어요 지금 예전에 김일성 시대에 따르던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북한 주민들이 이제는 많이 변화가 됐고 조금만 더 우리가 북한 주민들에게 보금을 알리면 꼭 무너져요 우리가 바라는 게 뭔가요? 보금통일이죠 그렇죠 전쟁이 피울리지 않고 보금통일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는 자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PPT 좀 제가 뭐 제 소개는 이렇게 되어 있고 북한에서 포병군간학교 나왔고 13년 12월에 입국을 해서 14년도 5월에 대한민국 정확히 나왔고요 그리고 현재는 국방부 통일안보강사로 현재 하고 있고 또 뭐 외형산업주식회사 대표라고 되어 있는데 간판은 좋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들어가면서 권한을 겪었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할 때 순두부 그냥 대표라고 말씀드렸던 게 굳이 쓰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제 권한의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그냥 프로필을 보냈어요 그냥 이 대표직을 맡으면서 제가 교문해 줬기 때문이죠 직원들이 한 6명 8명이 되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부하하고 이러다 보니까 마치 이제 이제는 걱정 없어 그런데 한순간에 정말 한 2년 동안에 그냥 싹 없어지더라고요 오히려 빚만 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방에서 타격을 입더라고요 정말 안 풀렸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서 시작했어요 저도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나님 아들로 살겠습니다 제가 아마 예전에 이미 신학 공부하시는 선배님들 여기 우리 목사님도 계시는데 이런 분들의 조언을 가슴 깊이 새겼다면 지금의 같은 권한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전에 같이 라디오 방송당 하시던 분들이 신학 공부해라 하나님께서 너 쏘주려고 하는데 꼭 해라 라고 했을 때 잘 새겨 안 들었어요 올해부터는 좀 생각을 다시 하고 있어요 네 공부해야 되겠다 자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자 이게 북한 주민들의 삶에 대한 영상이에요 23년도 3월에 북한에 실질적으로 찍어온 영상인데 한번 영상 한번 잠깐만 볼게요 한 번 더 눈물이 주르륵 내리며 내게 눈 생겼던 한 사람 세상 아픔들을 대신 맞아주고 나를 지켜주던 한 사람 미안해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비계인 하늘은 저리 맑은데 마음의 빛물은 그치지 않아 미안한 마음은 먹물이 되어 가슴에 번져 가네요 못해준 기억이 많아 너무 멀리 가버린 사람 눈물이 주울을 내리면 내게 눈 생겼던 한 사람 세상 아픔들을 대신 맞아주고 나를 지켜주던 한 사람 미안해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영상 보면 저는 처음에 이 영상을 봤을 때 많이 울었어요 제가 어릴 때 양강도라는 곳에 할머니 집에 가서 살았었는데 양강도 같은 경우에는 압록강행에서 물을 기르다 먹어요 그런데 물이 깡깡 울죠 지금 현재는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것마저도 제대로 못 기러 먹어요 탈북할까봐 북한에서 철조망을 다 치고 딱 시간제를 해놨어요 그 시간제 아니면 물을 기러 먹을 수가 없어요 그 물마저도 그런데 양강도에 할머니 집에 가서 물을 기러 갔는데 제가 넘어져서 통을 깨버렸어요 그런데 달에서 피가 줄줄 흘렸어요 무거운 통 어린 나이에 이제 그때 제가 한 10살 그런 나이였는데 10kg짜리 물통을 두 개를 쥐으니 엄청 무거웠겠죠 그러다 넘어졌어요 넘어져 통이 딱 깨졌는데 달에서 피가 줄줄 이렇게 막 흐르는데 제 다리를 본 것이 아니라 통 깨진 것 때문에 울었던 것 같아요 이거 통 깨져서 어떡하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욕먹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통을 사려면 또 돈이잖아요 할머니 집에 그리고 이제 그 깨진 통을 들고 딱 들어갔는데 저희 할머니가 달이 어쩌냐고 할머니 통 깨서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했더니 통이 깨진 게 대수냐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할아버지는 욕하더라고요 할머니는 저를 이제 감싸주시는데 할아버지는 응? 그거 하나 못 들고 온다고 역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되게 미웠어요 그런데 제가 북한에서 크면서 할아버지를 이해를 했어요 어죽 힘드셨으면 선자의 그 피 흘리는 다리를 보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거 살 돈이 부족했으니까 자 호세야 8장 4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구운 굶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으니 결국은 파괴하고 말리라 저 김종원 정권은 언젠가는 파괴돼요 네 저도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안보 강의를 하고 수많은 강연을 다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 북한을 알리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김일성 시기가 아닌 김종원 시기예요 북한 주민들이 많이 변화된 것을 우리 국민들한테도 알려야 되고 군인들한테도 알려야 되고 북한 군인들의 실상에 대해서도 알려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한군이 10년 동안 군생활을 하는데 그 10년 동안 이 밥에 고깃국을 먹으면서 군생활을 하나요? 아니에요 옥수수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저는 저 북한군의 생활을 하면서 쌀밥을 배불리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명절 때 나오면 밥 조금에다가 하루에 이제 명절 대비 제외하고 평일에 같은 경우에는 옥수수 600g을 줘요 한 끼 200g 근데 그거마저도 200g이 채 안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북한은 밥량을 올리기 위해서 그 전날에 쌀을 틱틱풀고 놔요 네 밥이 이제 거르면 안 되니까 또 이렇게는 올라와야 되니까 건물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날에 다 풀고 나면 다음날에 밥하면 어떻게 될까요? 쌀밥도 아니고 옥수수밥인데 틱틱풀어요 그거를 푸는 거를 숟갈로 푸는 게 아니라 족갈로 퍼요 이렇게 까서 그러면 꾹꾹 누르면 정말 세 숟갈도 안 돼요 일명 북한군 내에서 폭탄밥이라고 하죠 네 폭탄밥 이것을 먹다 보니까 군인들이 용량 실조가 와요 북한에서는 여러분들은 전방에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북한 군인들이 다 토대가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지금은 다 대부분이 노동자 농민의 자녀들이에요 간부의 자녀들은 어디로 가요? 평양 그리고 후방쪽으로 다 빼돌려요 그래서 전방에 있는 군인들은 용량 실조 환자가 많고 간념, 누랙, 결핵 무슨 각종 피부병 그래서 흔히 부모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들이 군생활 군대에 나가면 10년 동안 부모도 군생활 똑같이 한다고 왜냐 아들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이 약 사두고 가야 되잖아요 북한 병원에서 보장되는 게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이제 약이 나면 어떻게 해요? 군의관들이 그걸 빼돌려서 어디 가져간다? 시장에 가져가요 장마당 네 그러다 보니 군인들이 아파도 맞을 약이 없고 목을 약이 없어요 주사가 없고 그래서 사실 이거 하나하나가 북한은 인권유린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 한 번 안 보고 휴가 한 번 안 보내고 북한에서 또 여자친구 만나면 큰일 나요 면회 못 가요 여자친구 전방에서 여자 문제가 여자친구를 만나거나 이런 문제가 걸리면 생활지대라는 걸 시켜요 생활지대가 되면 딱지가 딱 붙어가지고 이제 다시는 출세를 못해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7살, 18살에 북한군에 이때를 하는데 27, 28살까지 해요 한창 혈기 왕성할 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잡아놓은 거에요 그 잡아놓은 이유가 있어요 반항하지 못하게 한창 17세부터 20대에는 반항하기 좋은 나이에요 한창 빨간 물, 노란 물, 파란 물 막 둘 때에요 그런데 이 나이 때 집단 생활에 딱 까다놓으면 어떻게 돼요? 못 들어요 반항을 못해요 그래서 북한에서 이렇게 잡아놔요 한 번 더 피피 떨려주십시오 자 북한에 지금도 핵 써고 있죠 계속 핵 북한이 이 핵에 들어가는 돈이 작년도만 해도 그런데 이 1조 원이게 되면 북한 주민들이 한 600만 톤 식량으로 사들이면 1년 너끈에 먹고 살아요 그런데 왜 북한 정권 같은 경우에는 이 핵에 올인할까요? 그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죠 주민들은 안중에 없어요 주민들이 굶어죽던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요 특히 북한에서 말하는 권한행군 94년도부터 시작해서 수백만의 아사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정말 그때 제가 올일날인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옆집에 사람이 없어요 또 자고 일어나면 옆집에 친구의 부모가 없어져요 먹지 못해서 굶어죽는 거죠 제가 정말 이거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북한에서 대부분 장교들이 장교 생활을 안 하려고 해요 왜냐? 장교를 해봤자 뭐해요? 차려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0대 전에 전역을 하면 장교로 전역을 하면 10점 최하 등생 30대 중반에 전역을 하면 5점 최하 등생 그리고 40대 지나서 하면 낙제생 상장, 중장, 대장까지 달았던 사람들이 사단 이제 정치위원 저희 정치위원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전역을 했는데 60대 돼서 전역을 했는데 집이 없어요 제가 전역을 했을 때 다른 부대 이제 상의였는데 그분이 전역을 하고 집으로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은 다 있고 자녀들 두 명인데 돈이 없어서 짐을 못 실어요 기차에다가 북한은 기차에 짐을 실을 해도 돈을 내야 돼요 하물칸에 그 돈이 없어서 짐을 못 신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됐냐 그 자기 짐에다가 희발을 뿌렸어요 다 불태워 버렸어요 통곡을 하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요 저희 부대 대장이었던 대장님도 전역도 하고 한 3개월 만에 저희 부대 다시 왔더라고요 전역하고 집에 가보니 살 집이 없어가지고 자녀는 3명인데 덩고로 들어갔대요 덩고로 들어가니까 옥수수 한 달에 20kg씩 내놓으라고 하더래요 덩고사리빵에서 그런데 그 사람이 북한 정권만에 충성하던 사람이 전역을 했는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부대에 와서 야 쌀 한 50kg 100kg만 좀 줘라 다시 왔던 거예요 대장하던 사람이 좀 도와줘라 그래서 저희 서대장 중대장들이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서 줬던 기억이 있어요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북한은 지금도 수없이 굶어 죽어요 제가 생활했던 항해에도 터산이라는 지역에서는 제가 올 때 2013년도까지도 한 달에 한 개 뒤에서 얼마 되지 않은 데서도 몇 명씩 굶어 죽었어요 북한이 많이 나아지긴 하죠 시내와 농촌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시내 같은 경우는 장사를 해서 불법적으로 북한에서 하지 말라는 장사를 해야 돼요 북한은 다 하지 말래요 하라는 게 없어요 다 하지 말래요 그냥 하지 말라면 뭐예요 굶어 죽으라는 소리죠 오직 정권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굶어 죽으라는 소리예요 북한 정권이 여고하는 건 뭐예요 회사 나오라는 거예요 회사 나와서 할 일 하라는 건데 회사 나가면 돈을 주나요 월급 뭐 쌀을 주나요 아무것도 안 줘요 무버수예요 1년 또 365일 그런데 그게 365일 무버수니까 나 회사 안 나가면 어디에 가요 깜빵 보내요 단련대라는 것을 보내요 또 그러니 정말 억지로 끌려 나가요 회사에 그러다 보니 북한의 여성들이 가족을 몇 개 살래요 여성분들이 시장을 나가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권한하는 것한테 북한 여성들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뭐라고 했어요 왜 그만치 북한 여성들이 힘든 일 다 했으니까요 집에 들어와면 뭘 해야 돼요 밥을 해야죠 자녀들 봐야죠 시장에 나가서 장사를 해서 돈을 보러 와야죠 지금은 북한이 많이 변화가 됐는데 예전만 해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가부장 쪽이어서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됐다면 큰일 나죠 다음날 보범 가서 이연당 가죠 북한의 남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전에 아마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앉아서 이제 밥상 딱 찾아주는 거 앉아서 먹고 물 떠오라고 읽고 집에서 담배 피우고 이렇게 했죠 근데 지금은 북한도 남자들이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많이 변화됐어요 예 여자들한테 그러다 큰일 나 쫓겨나요 북한도 왜냐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드라마도 많이 들어가고 있지만 드라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있어요 생활적으로는 하지만 제일 변화되는 거는 제가 겪어보는 거로는 이 라디오 방송 그리고 학성기 방송 이거 이상 변화시키는 게 없어요 왜냐 드라마는 한쪽으로 보면 어 경제 시스템의 발전 그리고 재미 하지만 우리가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 뭐예요 기에 속속 들어와요 학성기 방송도 속속 들어와요 왜 그러면서 북한 정권에 대한 우심을 갖게 돼요 어 북한에서 분명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잖아 이거 어찌 보면 북한에서 말하는 주체사양 초락 이런 것만 보면 우리 하느님 말씀을 그대로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 주민들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 북한이 이렇게 선전하는 게 맞나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학성기 방송을 들으면서 분명히 북한이 제일 잘 사는 사회주의 국가고 네 남조선은 속옷 문드러진 세상 개 같은 세상 네 아이들이 돈이 없어서 이제 부모님이 또 약값을 벌기 위해서 피를 팔고 장기를 파는 것 뭐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북한 동화책이 있어요 디디빵빵 내 동생 자동차 몰고 불쌍한 남녁동포 구하러 가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방송이나 이런 걸 들으면서 어? 내가 듣던 게 아니네 삐어를 보면서 또 아니라는 걸 알았고 김정은 정권의 실체를 알게 시작했어요 북한 내에서는 그거 아시죠? 김부자의 가족 내부를 알 수가 없어요 김정은 우리가 몇째 아들인지 첫째 아들인지 세번째 아들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보내는 라디오 방송이나 보금을 전하는 봉팡 방송이나 그리고 학성기 방송의 삐다에는 다 들여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게 이제 북한으로 들어간다고 제가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정말 어 진정이 안 돼요 그리고 북한 주민들도 하루빨리 저 독재 정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온전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북녘 동포들도 우리 동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왜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다 모든 걸 누리면서 하나님 품에 살아갈 수가 있는데 북한 주민들은 왜 그런 삶을 살지 못할까요? 빨리 벗어나야죠 그러려면 많이 알려야 돼요 저희가 제가 오늘 목사님들도 아까 잠깐 이야기하면서 정말 힘든 일이신데 하고 계신다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같잖아요 누가 오늘 이렇게 한다고 기도하라고 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나온 거 아니잖아요 스스로 나오신 거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나는 내가 많이 자책하는 시간인 거 같아요 나는 앞으로 뭘 더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는 시간인 거 같고요 한 번 더 돌려주십시오 자유 없죠 북한에 거주 이전의 자유도 정치참여도 정교의 자유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으로는 돼 있어요 북한도 있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단 한 번도 지켜주지 않죠 이것이 북한에서 대한민국 드라마를 보거나 이자고지 하나님을 믿거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정말 초보를 받는지 제가 영상을 한번 준비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 번 더 돌려주십시오 건물 입구에 어린이들을 포함한 많은 군중들이 몰려와 있습니다 내부에도 2층까지 군중이 몰려 있습니다 보안원 즉 경찰관들이 머리를 숙인 피의자 10여명을 데리고 와 군중들을 향해 줄지어 서게 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모인 공개적 자리에서 한 20대 여성의 범죄 혐의가 낭독됩니다 항변의 기회조차 없이 피의자들의 인권은 유린됩니다 그 드라마 한 번 봤다는 이유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북한 영화 뭐 애니메이션 이런 거 봤다고 해서 처벌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도 부모님이 대한민국에 먼저 왔다는 그 하나 때문에 보아비에 좌표가 들어가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맞았어요 제가 지금도 다리를 이제 비가 오고 하게 되면 이제 운전을 잘 못해요 이게 이렇게 날씨가 일어나는 이게 간절히 너무 싸서 왜냐하면 군생활 10년 하면서 간절히 노간 것도 있지만 북한 보아비에 좌표 들어가니까 딱 때리는 것이 어디만 때리냐면 굽소만 때려요 간절 한 4명에서 이제 다리를 밟기 시작하는데 아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한 2개월 동안 못 걸었어요 거의 아작 나섰거든요 거의 참 북한이라는 것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정말 북한은 모든 게 감옥이에요 정치범 수용서만 감옥이 아니라 북한 전 지역이 감옥이에요 북한은 왜냐 저것이 이제 부모님이 먼저 탈구겠구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365일 24시간 감시를 받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북한 보위원들이 너 가제를 주죠 돈을 받아다가 얼마씩 받죠 근데 그걸 못 받치면 어떻게 돼요 또 맞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원본전 가족분들이 정말 자기는 힘들게 벌어서 자기는 못 잊고 못 하면서도 북한에 있는 가족들한테 돈을 보내주는 이유가 중의 하나에요 내가 안 보내주면 저 북한에 있는 동생이 저 보위에 잡혀두고 또 매료를 맞고 잘못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참 북한 보위원들이 독해요 좋은 사람도 있지만 좀 독해요 때릴 때 보면 인정사정이 없어요 그냥 정말 아 죽었구나 라고 할 때까지 때려요 내가 까무라질 때까지 우선 북한 보위에 들어가면 북한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표만 들어가면 그 순간에 나는 짐승이에요 네 그 사람들한테는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고 밥도 진짜 요만한 짐 네 그리고 죄 없는 죄를 만들어서 보내는 것이 북한이에요 어 대한민국에 와서 제가 정말 이런 자유를 느끼면서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면서 제일 하고 싶었던 게 아 정말 북한이 알리고 싶었던 거 언제면 저도 아직까지는 이제 북한의 친구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네 저와 초등학교 시절부터 했던 합창시절 친구들도 다 있고 그 친구들은 아직도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이런 삶을 사는 친구들이 언제면 벗어날까요 언제면 언제면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언젠가는 북한에 전해지고 언젠가는 그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 북한 독재정권을 무너뜨리는 날이 꼭 온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가 돼서 지금처럼 앞으로도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어 참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눈물이 갑자기 앞서네요 네 왜냐면 저희 이모부 이야기를 잠깐 할 건데 저희 이모부가 이제 제가 탈북했을 때 저를 도와줬다는 이유로 네 북한 보호비에 잡혀두어서 돌아가셨어요 네 네 그 이모부를 살리려고 어 정말 어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돈을 보내드렸어요 네 많이 보내드렸는데 네 탈북시켰다는 이유로 끝내는 돌아가셨어요 많이 마주셔가지고 네 그걸 생각하면 저는 아직도 죄인 같아요 왜냐면 제가 저는 이제 그 북한에 넘어올 때 그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보호비에서 도망치다 보니까 이제 이제 저를 잡겠다고 보호비에서 총출동을 해가지고 저를 찾아서 평남도까지 들어와서 저를 잡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감춰주고 했던 분이 저 이모부였어요 그리고 탈북할 때까지 국경 양강도에 넘어와서 오셔가지고 저를 보내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잡혔죠 저를 보내고 주고 나서 네 아니 아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부모님이 미국에 가했다고 캐나다에 가했다고 어느 나라에 가했던 그 자식이 처벌받지 않잖아요 자유잖아요 그렇죠 저 북한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어디에도 못 가게 눈과 귀를 다 막아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이 눈과 귀를 뜨는 순간 저 정권이 무너지니까요 눈을 띄워줘야 돼요 저희는 네 주민들이 우리 하나님을 먹청구 부를 수 있도록 눈을 띄워줘야 되고 귀를 기울이게 만들어줘야 돼요 구길만이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이 다시 하나로 합쳐진 통일 그리고 서로 청구를 겨누지 않고 한 한반도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날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 지금 동족끼리 지금 총을 겨누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로 인해서 수질적으로 목숨은 우린 소나남 사건이나 연평교 사건이나 목감질의 사건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분들은 그분들의 부모님들은 지금도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을까요 생때 같은 자녀들을 잃었는데 언제까지 이런 비극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저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이런 젊은이들이 용사들이 또 목숨 잃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용평도에도 들어가서 북한군이 사격했던 그 자리 120mm 방사포 제가 북한군에 있을 때 120mm 방사포 부대에 있었거든요 너무 죄스럽더라고요 제가 이제 존방에 있다 보니까 저는 개성지역에 있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25 28사단 존방이었어요 지금도 가끔씩 강의를 다니다 보면 그런 분들을 만나요 제가 그때 당시 북한군에 있었는데 그때 함께 존방에 있던 분들을 만나요 그분들이 지금 대대장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웃으면서 흔히 이해를 이야기를 해요 좋아하고 총꾸로 마주대고 있었네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만났네요 참 슬픈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어느덧 다 된 것 같은데 50분까지 만나요 좀 더 해도 되나요 50분까지죠 네 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저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처럼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 저희 와이프도 와 있는데 어 저희 이제 와이프 동생이죠 동생도 북한에 있어요 얼마 전에도 연락이 왔었는데 연락이 왜 올까요 돈 보내달라고 네 이거 안 보내주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보협에 잡혀 들어가서 또 거처를 겪어요 네 근데 북한이 지금 도살기 힘들어요 서치 들어보니까 아야 다 막아놨어요 지금 탈북안대 두드러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데려올 수도 없어요 왜냐면 북한 정권이 철저히 막 다 재넣고 이제 탈북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써라고 했어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을 잡은 사람을 포창휴가 대학까지 보내준다 야 북한 내에서 네 근데 탈북하는 사람들은 왜 탈북으로 할까요 왜 그 정권에서 먹고 자랐고 그 정권에서 내 가족이 있고 다 있는데 왜 그 정권을 탈출할까요 그 정권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요 네 북한 주민들이 싫은 것이 아니라 그 정권이 싫으니까요 네 제가 훈이 이런 말을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정말 제가 정말 화장실에서 자고 먹고 자고 하는 일이 있어도 북한은 안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네 네 정말 지금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네 제가 뭐 북한에 대해서 다 아는 건 아시지만 북한에 정말 인권 유지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북한은 정말 저희 저희 와이프 고아원 출신이 고아원 이야기를 들으면 눈물이 나요 우리 대한민국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지금 봉사를 이제 한 9년치 하고 있는데 뭐 많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더라고요 우러나서 한 달에 한 번씩 봉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고아원에도 봉사를 많이 하고 가면서 보면 북한의 고아원하고 너무 천지개백이에요 북한은요 하루에 한 끼 준대요 고아원이 네 한 끼는요 아침 한 끼 주고 다음 한 끼는 이제 나가서 도덕질해 먹으라고 했대요 내가 알아서 채 먹어 아 여태가 그러다 보니 북한 고아원에서 어떤 친구들이 나요 굶어주는 친구들이 많이 나와요 네 10살 그걸 고아원에 보게 되면 6살 뭐 어린애들부터 다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6살 같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나가서 차 먹으러 가면 차 먹을 수 있을까요? 뭐 차 먹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한 가지 제가 아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느끼던 건데 우리 여러분들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계시죠? 있죠? 여러분들 귀여운 강아지 보고 어우 저 개새끼 봐라 이쁘다 하면 어떻게 해요? 짜증내죠 그쵸? 네 개새끼라고 하면 그쵸? 북한은 다 개새끼라고 해요 네 그리고 여러분 강아지가 아프면 어디 가요? 바로 병원 가죠 그쵸? 이렇게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 보고 제가 그랬어요 옆집 보고 말티주가 있었는데 어 개새끼 이쁘다 했는데 그 문이 조를 보면서 종색을 하면서 어 내 가족 같은 강아지한테 개새끼가 뭐냐고 사과하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개새끼 보고 개새끼라고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근데 자기 강아지 그 아픈 거 개새끼라고 한마디에 욕정을 내면서도 북한에서 북한 주민들이 정치범 수영소 가서 맞아 죽고 총에 맞아 죽고 이런 거는 관심이 없어요 네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어찌 보면 그분들이 자기의 할아버지가 되고 친척이 되고 자기의 모든 형제가 될 수가 있는데 고개는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네 지금 뭐 탈북민들 중에서도 이제 신학공부라서 목사님 되신 분들도 많고 하지만 정말 저는 어떤 때 강의를 가면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 옆에 탈북민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해주실 건가요 대한민국에서 꽃같이 자고 태어난 사람처럼 그렇게 차후 없이 대해줄 수 있나요 라고 물어요 평균 없이 대해줄 수 있나요 라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탈북민들도 하나 오르만지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통일을 할 수 있고 어떻게 북한 주민들한테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릴 수 있냐고 말을 해요 저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옆에 탈북민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저는 이 뭐 탈북민들이 여기 3만 5천명 이렇게 넘어왔지만 그분들 하나하나를 정말 우리가 따뜻하게 복음해주는 것도 하나의 작은 통일이 아닐까 네 그러다 보면 그 주민들이 북한과 통화를 하죠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야기를 하겠죠 내가 여기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정말 그 김일성이는 독재다 김일성이는 지금 김일성이부터 김종원까지 그 독재정관을 펼치는 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정말 사탄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왜곡을 하는 자들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겠죠 그러면 주민들이 변화가 되겠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교회 다니는 분들이 탈북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떤 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교회에 가면 왜 가냐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그 교회에 가면 돈 한 20만원씩 주는데 이런 분들도 계세요 왜 한쪽으로는 또 이해를 해요 힘드니까 그거라도 벌어서 생활에 버텨려고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말씀을 듣고 내가 앞으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서 나의 한 주간 생활을 하나님께 해결하고 또 말씀을 새기는 자리지 내가 돈을 바라보고 그 교회에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돈을 바라보고 나갈 바에는 그 시간 동안 다른 일을 하고 말죠 저희가 식당을 하루 문 닫으면 제가 식당을 하루 문 닫으면 매출이 많이 깎여요 네 실질적으로 주말에 손님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말에 교회에 나간다고 식당을 문 닫았어요 그럼 60만원 100만원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왜 나갈 거예요 한 주간에 나를 돌아봐야 되니까 그래야 내가 새로운 무엇으로 또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쟤를 짓지 않고 그래서 네 여기에 모인 분들도 정발 북한의 잔혹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족 자녀분들 자녀분들이 지금 어린 나이 초등학교나 중학교 이런 친구들은 관심이 없어요 네 그리고 잘못 아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안타까워요 제가 초등학교 강의를 얼마 전에 갔는데 한 친구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왜요? 그랬더니 북한이 왜 못 사는지 알아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초등학교 학생인데 5학년인데 왜 못 살아요? 라고 했더니 북한이요 자꾸 고짓말을 해서 그래요 그럼 누가 고짓말을 해요? 그랬더니 북한 김종훈이랑 그 주민들이 다 나빠서 그래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북한 정권과 주민들은 갈라서 봐야죠 그렇죠? 북한 정권이 자기 그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핵과 미사일을 만들고 있고 세계에다 계속 고짓말하는 것 뿐이지 주민들이 고짓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주민들은 그 독재 정권에서 태어난 게 죄예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렇게 누리는 것이 정말 천국 같은 생활을 누리는 거잖아요 하지만 북한은 그 지옥에서 태어난 게 죄예요 똑같은 한반도의 국민인데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북한 주민들과 함께 기도하는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정말 정말 네 기도를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를 잘 못 드려요 왜냐하면 떨려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번 읽겠는데요 읽겠는데요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된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묵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묵은 순주 땅은 너로 멀미나마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의 수거여 구선을 모으리라 라고 되어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안 들어서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 말씀드렸죠 북한 정권도 똑같아요 자기들이 왕으로 내세우고 자기들을 세워놓고 마치 정말 신처럼 등장을 했지만 지금은 무너져 가고 있어요 많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김종군 정권에 들어와서 김종군 정권에 대항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제는 그 정권이 잘못됐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북한 정권, 독재 정권을 탈출하고 있고 또 여기 탈출해서 그 주민들에게 수많이 알리고 있고 그 내부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교회인들이 생기고 있고 언젠가는 꼭 복음통일이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박수 박수